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자가 싼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스마트폰으로 또는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을 찾아서 갈아탈 수 있게 되니까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만 또 자칫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셋집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들어보셨죠? 그런데 집주인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이렇게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이 조만간 수만 명의 자사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색엔진과 유튜브 등의 광고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종전처럼 많은 직원이 필요 없게 된 게 그 이유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mbc 양혁월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그러니까 발품 안 팔아도 그냥 컴퓨터만 켜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싼 곳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알려준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플랫폼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 5월 달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신용대출에 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대출에 한한 것을 내년 1월이면 주택관련 대출로도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비교하고 원하면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 등 대출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 이 두 개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조금 시차를 두고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당국이 원래 지난 20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12월 내에 이걸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전에 하려다가 좀 늦어졌다. 매주 지금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런칭일을 좀 고민하고 있다. 1월 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히 12월 중에 갈아타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는 걸로 하긴 했는데 12월 중에 이게 출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무산된 것 같고 어쨌든 이것저것 감안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적으면 쉽게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도 이용자들이 꽤 있습니까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7개월 정도 된 지난 22일 날 지금까지 5월 31일 이후에 서비스가 개시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10만 3,462명이 이용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하루 평균 약 164억 원 정도가 다른 은행 상품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대출 전체 규모가 2조 3천여억 원 그리고 대환대출을 이용해서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낮아졌나 봤더니 평균 1.6%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췄더라. 그렇게 되면 아까 2조 3천여억 원 전체 규모의 평균 1.6%포인트 금리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이자 부담을 한 490억 원 정도 낮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워낙 금리가 좀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수요가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서비스가 게시된 이후 초기에 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5일 정도 만에 5천억 원이 이동을 했고. 몰라서 못하지 알면 당연히 굳이 A은행에 있던 대출을 B은행으로 옮긴다고 해서 돈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원화가 달러로 바뀐다든가. 정말 대출이야말로 아무런 차별성이 없이 오로지 금리 비교만 하는 거니까 배송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이제 알기만 하면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게 이제 나왔나 하는 생각은 좀 뒤늦게 들고요. 문제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빌린 돈도 크니까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글쎄요. 소비자들은 고맙네 또는 왜 이런 게 이제 나왔어? 라는 반응일 테고. 은행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서비스죠. 내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이로운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편하게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은 대부분이 대출규모 단위가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억 단위가 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를 다 넘지 않습니까? 금리가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사실은 이자액이 줄어드는 규모가 더 클 수 있어서. 수요가 조금 더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주택관련 대출이거든요. 초기에 이제 주택관련 대출을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는. 너무 큰 금액들이 이동하게 되면 은행들에도 영향이 크고 시스템에 과부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용객들이 많은 서비스로 옮겨가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대출을 갈아탈 때 소비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분명히 이제 기존 대출을 갚으면서 상환수수료를 내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을 은행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사실은 그 과정은 중간에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도 내가 이자 차이가 커서 이동을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돈 빌렸다가 한 3, 4년 후에 갚고 다시 돈 벌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20년, 30년으로 빌리니까 약간의 금리 차이만 있더라도 넘어가는 게 유리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한 번 내면 그만인 건데. 다만 이제 다음 달이나 혹은 몇 달 있다 넘어가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건데 아마도 금리 차이가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아파트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거든요. 오피스텔, 빌라 이런 담보대출은 안 된다? 네. 이유는 담보물의 시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들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최초 대출은 어떻게 해줬대요? 최초 대출은 시세 파악이 쉬었다가 갑자기 갈아타려고 하면 시세 파악이 어려워집니까? 어쨌든 조금 더 시세가 정확한 것들만 하겠다는 게 당국의 지금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겠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제가 빌라가 있는데 갈아타려고 한 게 아니라 왜 대출해 줄 때는 빌라도 되고 오피스텔도 되면서 갈아타려고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위험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이지만 집단대출에 해당되는 중도금이나 잔금대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각 영업점에서 알아서 영업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또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를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채를 일으킨지 담보를 일으킨지 좀 돼서 내가 상환을 좀 해서 또는 이자가 낮아지면 DSR에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당국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3억 원을 밀려서 몇 천만 원 갖고 2억 8천만 원 정도의 잔금이 남았는데 그러면 최초 대출의 총액은 3억 원이었잖아요. 새로운 대출을 3억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남아있는 잔금과 관련된 것만 대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억 원을 빌렸다가 지금 2억 8천이 남아있으면 2억 8천만 갈아타고 그 후에 다음 날 은행 가서 나 여기 DSR 남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기존 고객 거를 안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갈아탄 건 오늘 갈아탔지만 갈아탈 때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날 찾아가면 기존 고객이 대출 한도 남아있으니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국의 입장은 혹시 이게 가계부채 전체를 자극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나 경쟁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또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총 부채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일단 그런 규제들을 하면서 시작해서 상황을 보면서 넓혀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 걱정은 이해는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겁니다. 막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이자 싸지면 대출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대출 받는 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거고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도 요즘 이자 많이 올라가서 이럴 거면 월세가 쌀 거 그랬다 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갈아타기도 됩니까? 갈아타기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당국에서도 주담대할 때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의 당국의 사례였기 때문에 12월 20일이 아니라 1월로 넘겨놓고 시스템의 과부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1월에 시작할 때 전세자금까지 포함을 할지 아니면 먼저 주담대를 시작하고 전세자금을 나중에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가 요지군요. 그러니까. 네. 성탄절 전에 하려고 했다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1월 달쯤에는 주택담보대출부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대출만 되고. 맞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안 되고. 한정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도 아직은 안 되고. 네. 해보고 나서 무슨 잡음 없나 좀 살펴보고 가고 싶은 모양이네요. 요즘은 대출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픽스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금리 대출은 요즘은 어때요? 다른 나라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데 이거는 좀 올라간 것 같더군요. 기대감은 사실 지금 내년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11월 신규 취급 코픽스만 보면 3개월째 상승을 좀 했거든요. 10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3.97%였는데 이보다 11월 기준으로 0.03%포인트가 올라서 4%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눈에 보여요. 은행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최근 5년물 은행채 금리가 3.79%까지 내려왔거든요. 얼마까지 올랐었던 거죠? 이게 10월 말쯤에 4.8%가 최고였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3.79%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해로 봐서는 가장 최저치인 상황까지 떨어져 있어서 코픽스 금리가 보통 15일쯤에 종합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1월 15일쯤 나오는 코픽스 금리는 이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할 때쯤에는 은행들의 조달금리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가 대출을 좀 다른 은행에서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유리한 환경이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갈아타기 금리가 더 싼 그런 게 나오겠죠? 네. 보통 우리가 자주 가끔씩 저도 화나서 얘기합니다만 초고속 인터넷 집에서 쓰는 거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쓰는 거 갈아탄다고 하면 갑자기 사은품 준다고 하고 깎아준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연락 없고 은행 금리도 그런 게 나타나겠죠. 송영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집주인이 저 들어가서 살려 그럽니다. 계약갱신 연장 못해드려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직접 뭘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로 바뀐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반대로 세입자가 이걸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산다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 건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런 걸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집주인이 거기 안 사는 걸 세입자가 거꾸로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을 할 때 집주인이 직접 입증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A씨와 B씨가 있어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료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계약 끝나면 자기가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보내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집주인이 살 수 있는 게 지금 법인데. 그렇죠.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안 살았나 봐요. 네. 거짓말을 한다고 세입자가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직계가족이 들어와 살 거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노부모가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다가 집주인이 계속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게 세입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은 내가 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네. 집주인이 다양한 기준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 붙으면 어차피 입증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재판이 안 붙으면 어떻게 입증을 요구할지는 좀 고민이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재판 대법원에서는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세입자가 저는 납득 안 됩니다라고 하면 계속 눌러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할 때 단순히 나 여기 들어와 살 거예요 라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유로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지 그 사유에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학교, 직장 이게 근처에 있어서 내가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된다. 이런 정보들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근거를 내놔야 된다고 판결을 한 거죠. 대법원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럴 때 세입자가 수긍하고 말고는 세입자 마음일 텐데 그렇죠. 수긍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판례처럼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결국은 소송해야 되는 문제인데 서로 납득 안 되면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달라지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있었군요. 다음 뉴스로 일단 넘어가 보죠. 양효걸 기자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하는 건데 이게 인공지능이 직원 대체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한 3만여 명 정도 달하는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미국의 IT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해고인지 아니면 재배치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의 1년 만에 다시 정리해고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광고 판매 부문이 대상이 됐는데 구글이 이 광고 판매 부분을 이제까지 계속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검색엔지나 유튜브 이런 광고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고 그럼 이제 구글 직원들은 본인들 구조조정 시키는 거를 그동안 열심히 개발해온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개발하고 적용해왔던 겁니다. 아니면 옆에서 동료가 개발한 것 때문에 내가 구조조정 당하거나? 네. 일단은 지금 광고 판매 영업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 맥스라는 겁니다. 피 맥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AI한테 광고 컨셉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들을 주고 광고 문구 뽑아봐라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뽑고 설명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하면 사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회의하고 했던 일들을 가볍게 대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광고 주들이 오히려 이 피 맥스를 더 선호하면서 인력 수요가 더 쪼그라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I로 분석한 뒤에 맞춤형 광고 배치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광고 영업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요. 광고 제작까지 생성형 AI가 도맡아 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겁니다. 구글의 광고 영업 관련한 부서에서 제작도 인공지능이 하고 배치나 영업도 알아서 인공지능이 해준다. 그런데 광고주가 이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하니까 지난 몇십 년이 다 그런 거였죠.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무슨 글씨 잘 쓴다는 이유로 그냥 차트 큰 종이에다가 글씨를 잘 쓰는 예쁘게 잘 쓰는 그걸로 그냥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퇴근하면 김 차장은 역시 글씨를 잘 써 그러면서 칭찬받고 승진하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당연히 대체가 됐고 AI가 어디까지 대체할지가 걱정인데 이게 바로 구글부터 일어난 거군요. 본인들이 딱 보니까 우리 개발하면 이전 지구는 금방 대체되겠네라는 걸 인공지능 개발 회사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다. 가장 빠르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 AI로 인한 직업 대체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런 불안이 당연히 있었지만 특히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는 거고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협력업체가 콜센터 상담사 240명의 계약 만료를 통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상담원무에 AI나 고성능 챗봇을 도입하니까 고객들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경우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재배치한다는 게 발표가 전해졌는데요. 메신저 같은 걸로 다 한다 이거죠. 웬만한 건 어느 정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도 한번 최근에 써봤는데 앞에 저랑 대화하는 게 정말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인공지능인지 진짜 구별 안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데 아직은 AI로 인한 부문별 이동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국면은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는 안 줄 거예요. 당연히. 예전에 글씨 예쁘게 쓴다고 승진하시던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더 많잖아요. 그런 글씨 쓰는 김 차장님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저런 다른 직업을 또 찾아야 되고 하니. 안전한 직업이 뭘까요? 다들 그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그 고민의 답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화이트 칼라는 순환 시대를 맞고 일단 블루 칼라 전성 시대가 될 거다. 이런 해석을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주 작업이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서 그럴듯하게 글을 써내거나 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거는 AI가 잘하는 분야가 너무 겹친다는 거고 오히려 엘리베이터 수리공이나 이발사, 간호사, 소방관 같은 분들은 일단 현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원인을 찾아서 고친 역할도 AI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체가 굉장히 힘든 분야 중에 하나다. 이발사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대체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체해도 크게 돈 절약이 안 되니까 그냥 이발사는 사람 쓰죠. 이런 느낌이라서 안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은 신체 활동, 인간의 실체 활동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AI가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전망 자체도 지금의 어떤 상황의 정보에서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공학자 중에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사람이 쉽게 하는 거는 AI한테 더 어렵다. 오히려 기계가 어렵게 하는 것들이 또 사람은 더 쉽게 한다. 이런 역설을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I는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끓이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다. 고난들 작업 중에 하나다. 커피잔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블루 칼라나 이런 신체 활동을 하는 것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일단 보고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몸 쓰는 일 하자. 생산직이나 육체노동이 앞으로 더 각광받거나 대체가 아니 근데 화이트 칼라들이 다 이거 하겠다고 오면 거기도 또 인건비 쭉쭉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체해야 안 되지만. 숙련공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방송업계에는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도록 대체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